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patreon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히야 코리안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이제 우리 삶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야 하고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고 냉장고는 말할 필요도 없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전자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런게 필요한가 싶은 것들도 있고 반면 이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극찬을 받는 전자제품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리는 전자제품이 몇 개 있어요 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우선 이 전자제품들의 공통점이 좀 비싸요 제품 후기 제품 리뷰를 보고 아 이게 그렇게 좋아? 그럼 나도 사야지? 단번에 결정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아 굳이 이게 필요한가? 좀 비싼데 사지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직접 써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민하지마 이거 쓰면 진짜 삶이 달라져 좀 비싸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 나는 이거 왜 이제 샀나 싶다니까 친구가 극찬합니다 이건 진짜 꼭꼭꼭 사야 돼 아... 고민되죠?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전자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걸까요? 삶을 바꾸는 전자제품 1번 로봇청소기 여러분 로봇청소기 사용하세요? 로봇청소기는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전자제품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도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저도 친구도 살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는 결국 샀어요 친구의 후기가 궁금했어요 로봇청소기 써보니까 어때? 괜찮아? 완전 강추! 너도 그냥 사! 뭐가 좋은데? 청소를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해 그리고 또 뭐가 좋아? 음... 편해 편해 편한 게 다야? 솔직히 말하면 단점이 있지 단점이 있긴 한데 이 편리함이라는 장점이 너무 커 매일 청소 안 해도 집이 항상 깨끗해 생각해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 친구의 마지막 말이 진짜 솔깃했어요 친구의 마지막 말을 듣고 오... 그래?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로봇청소기가 있으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로봇청소기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매일 청소하기는 귀찮고 저는 아직도 열심히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청소기가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삶을 바꾸는 전자제품 2번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는 설거지를 대신해 주는 전자제품이에요 유럽하고 북미 지역은 보급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된 가전제품인데요 한국에서는 식기세척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글을 봤는데 한국은 서양이랑 식문화가 달라서 사용하는 식기도 다르고 사용하는 그릇들이 다르고 식재료도 다르고 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식기세척기는 한국에서 사용했을 때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글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그런 이유로 한국 회사들이 한국 맞춤시 식기세척기를 출시하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 식문화에 딱 맞는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써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아까 로봇청소기처럼 식기세척기도 그 편리함을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후기도 있었어요 설거지하는 대신 그 시간을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삶을 바꾸는 전자제품 3번 빨래 건조기 빨래 건조기는 빨래를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전자제품입니다 저는 장마철에 이 빨래 건조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요 아 장마 때는 진짜 빨래가 마르지 않아요 빨래가 제대로 마르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빨래 건조기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때 빨래 건조기를 처음 써봤는데 진짜 신세계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선 빨래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건조기에서 옷을 딱 꺼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그 따뜻함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하루는 호두티를 건조했는데 건조가 다 되고 보니 그 옷이 아기 호두티가 돼버렸어요 건조기에 넣어서 옷이 줄어들었어요 그 후에는 어 이 옷 넣어도 괜찮나 괜찮을까 조금 망설이면서 건조기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빨래 건조기를 사용하세요 사용한다면 빨래 건조기를 추천하시나요 오늘은 삶을 바꾸는 더 편한 삶을 살게 주는 전자제품에 대해 얘기해 봤어요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자제품들이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전자제품이 있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